자 합장을 하시고 같이 광명진은 아시죠? 같이 안무해 보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광명진원입니다. 우리 몸에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안에 전구가 있어 가지고 버터 딱 누르면 확 파악하셔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놈의 몸뚱아리에는 전구가 없어 가지고 이게 뭘 좀 밝혀보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생각하실 때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 뒤 참 맑고도 청정하며 밝은데 우찌 살아가다 보니 빛은 사라지고 근심만 가득하니까 이걸 제가 좀 밝혀주기는 해야겠고 하셔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진원이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광명진원이다. 이 광명진원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의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저 환한 불빛처럼 내 마음의 전등에 불빛을 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효스님께서는 이 광명진원을 108번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묘의 주위를 모래로 뿌리면서 광명진원을 하게 되면은 극나왕생한다고 하셨어요. 오죽하면은 이 광명진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도 극나왕생을 바라라는데 산사란 마음에 살아있는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진원을 이렇게 일심으로 하면은 전구가 없다고 한들 뭐 이 안에서 불빛이 튀어나오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그 근심의 그늘을 조금은 거둬주지 않겠나 하면서 아마 이 진원이 그렇게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벌써 오늘이 3월 3진날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뭐 겨울에서 이제 좀 추워서 마음이 조금 움츠려서 할라다 보니 벌써 저기에는 라일락이 벌써 펴져 있고 조교사는 등을 좀 일찍 달죠. 네. 등을 좀 일찍 달다 보니까 이미 마당에는 등이 다 달리고 우리 대웅전에도 이제 이 등을 이제 곧 양육으로 5월 1일이 되면 이제 바꾸어서 트게 되는데 벌써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와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스위치가 있어서 전구가 있어서 그늘이 살짝 찔려고 하면 이렇게 탁 눌러서 확 밝히고 살짝 찔려고 하면 확 밝히고 이게 되면 이야 참 쉽고도 쉬운 길이겠지만 우리는 그게 없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열심히 수행정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게 3월 삼진이고 삼진날이고 이제 곧 4, 5월에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아침에는 좀 추워도 지금 날씨가 무지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치요? 이 좋은 날 어디 마실을 가시려고 그러시나 이제는 새벽에도 그러시고 저녁에도 그러시고 이제 부처님 뵈러 자주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뭐 길에 얼음이 있어서 넘어질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날이 길어 어둠이 길어서 오시는 길이 멀겠습니까? 이미 뭐 이제 해가 점점 길어져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노보사님들도 부르고 부르고 하고 이제 이 조계사 오셔서 오고 가는 길이 봄날처럼 따스하니까 그래도 이때는 열심히 오셔서 수행정진도 하고 오늘같이 이 화음성주, 노선수님 따라서 기도수님 따라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진언도 열심히 읽어야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늘을 질려고 하는 것에 빛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식이나 여러가지들이 마음에 따뜻하고 온기도 주고 사랑도 주고 참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가끔은 속도 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이제 벌써 조계사 산지도 할 해수로 한 7년이 이제 다가가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노보사님들이나 우리 보사님들이 조계사 부처님 바라볼 때 보면 오늘 우리 어머니 앞창단이 이제 노래 보면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굴 불렀어요? 남편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굴 불렀어요?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을 사랑한다 아마 조용히 여쭤보면 부처님이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집에 계신 거사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물어보면 부처님이 1번이겠죠? 부처님은 속을 안 썩이잖아요 부처님이 여러분 속을 썩인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시는 비록 부처님이 존상으로 부처님의 모양상을 존상이라 부릅니다 존경스러운 상 이제 불상이라 부르는 거는 그냥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우리는 부처님의 모양을 존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모습상이다 아니 부처님 존상으로 가까이 모시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밤나듯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도 여러분이 부처님이 여러분 속을 썩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여러분 속을 한 번도 안 썩였는데 그래도 집에 계신 분들은 외아들 같은 아들들 일도 사랑할 땐 사랑하지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가슴이 많이 아픈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40년이고 거의 뭐 30년 40년 다니시는 우리 보사님들 보면 눈빛에 하트가 그려진 게 부처님이 볼 때 지워지지 않는 하트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한 적도 없고 배반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심이 안 나가지고 안 온다고 해서 한 간만에 나타난다고 해서 부처님 너는 왜 이제 나타났냐고 다박을 주겠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 저 왼편에 계시는 목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법당에 차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어디에 법당에 우리 불장이 가장 많이 먼저 앉으세요 우리 목조 부처님 앞이잖아요 그렇죠? 저분 다 차야 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손주 대학기도 잘해서 붙어주면 그렇게 마음이 사랑스럽고 했는데 똑 떨어지면 왠지 부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이놈의 마음이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오다가 하시지만 저 앉아 계신 존상으로 계시겠지만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마음에 어디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갈 때 가고 올 때 오지만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디 간 적이 있겠습니까? 온 적이 있겠습니까? 항상 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오만 투정 다 받고 오만 짜증도 다 받고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고 아직 법문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쪼르륵 뛰어가셔도 앉아 계시고 사실 이게 참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세월이 지나면 변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태울 때라 변하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이 자비심으로 가져서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이 세상에 어디다 대고 과연 어디다 대고 여러분 마음을 줄 것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변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 주고 사실 거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저분에게 마음을 줄 거냐 그래서 삼복계 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대예참 하면서 하셨죠? 그 대예참 오늘 우리가 초 3일 되면 예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그 대예참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부처님, 보살님,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그리고도 모자라 해서 역대 조사, 선사까지 이걸 순서대로 다 한 게 대예참입니다 칠정계는 그걸 쭉 줄어난 것이고 대예참은 그걸 다 해놓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심으로 기여했잖아요 그쵸? 지심으로 기여한다는 말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에 갈 테니까 부처님 저에게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잘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을 많이 쌓고 오셔도 다 부처님 얼굴 보고 저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그 근심이 싹 온 데 간 데 없고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었던 마음도 좀 풀리고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왔는데 부처님 인상 팍 쓰고 너는 왜 왔니?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전달됐다면 어찌 여기에 40년을 우리 보살님들이 세상 사람 다 가도 남아 앉으셔가지고 40년, 30년 세월을 부처님을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라는 것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돼서 우리가 매일 해가 돌아오고 돌아오고 온 한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밝히고자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밝은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고 가족에도 있고 그게 온 우리 가족 좀 잘 밝혀 주십시오 해서 그 염원과 소원으로 사실은 저 등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보사님들이 어디 숨겨놓은 땅이 많아서 이걸 하시겠습니까? 자손이 주는 거 다 아끼셨다가 물 한 병 올리시는 거고 그리고 자손들이 손주가 준 거 아꼈다가 뭘 키는 거예요? 등을 올려서 등 한 번 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노보사님들 보면 화장도 잘 안 하셔요 봐줄 사람이 없어야겠지만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역시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마음은 순수하고 부처님께 향하는 이 엘 끓는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니 그 치장할 돈이 있으면 등 하나를 더 키시는 거고 손주 키고 나면 아들 키고 나면 손주가 눈앞에 밟히셔가지고 그 돈 또 아끼셨다가 저걸 또 키시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도 드셨고 주름도 치셨고 이미 머리도 치셨고 손에는 이미 벌써 주름이 다지해 섬섬 목수는 다 어디 가고 그러셔도 그 노보사님 오실 때 손 한 번 잡아 드리는 그 느낌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분 손에 저 주름이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근심과 세월을 부처님 전에 오셔서 절하고 합장하고 또 기도하고 하셨길래 손에 쥔 주름만큼 근심의 고해를 다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다 일시무의 마음으로 해서 합장하고 또 그리고 기도 올리고 했던 그게 여러분들이 손에는 주름은 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손은 그 고해를 건너서 그 옆에서 지금은 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부처님을 향하는 좋은 마음을 매일 내기는 좀 힘듭니다 살다 보면 또 근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다 보니 매일 이렇게 초하루 초삼일만큼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시고 하는 그 마음만큼 매일 보내기가 어렵지만 매일 보내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오늘 희도량의 동업 대중이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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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반 좌우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egal 고맙습니다 이상 loop 주로 계약장하고 이심으로 시방의 모든 산보를 무로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시방의 모든 부처님 법보와 보살과 성년 앞에 곧던 마음 바른 생각으로 발심하되 방일하지 않는 마음 변난히 머무는 마음과 선을 좋아하는 마음과 모든 중 제도하지 않는 마음과 모든 중생을 보호하지 않는 마음과 천님과 같은 마음을 일으키고 부리심을 바라나이다 이 대집경의 말하기를 백년 동안 캄캄했던 방이라도 한 등불로 밝힐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잠깐 동안의 발심을 가벼이 여겨 노력을 어찌 게을리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천년의 어두운 방이든 백년의 어두운 방이든 한 등불로 핀다면 천년의 어둠 속에 있어도 그 순간에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떼누는 어두운 방과 같기도 하고 그늘과 같기도 해서 내 삶에 언제 저 등불이 켜질까?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근심이 많고 고뇌가 많은데 언제 내 마음엔 저 태양과 같고 저 밝은 불빛이 언제 내 마음 속에는 펼쳐지고 펑 커질 것인가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저 변하지 않는 부처님 모습 보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을 보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무릎이 아파도 이 세상에 그래도 부처님께 절하는 것만큼은 무릎이 안 아프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부처님을 다가가려고 그러고 근심이 있더라도 부처님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노보사님도 소원이 그거 아니요. 내일도 우리 부처님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보리심이라고 하여야 한답니다. 그게 보리심이요. 그것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그 짧은 순간에 오늘 그 한 마음을 내시고 또 그리고 일련의 평생을 키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등불 한번 자손이름으로 키고 싶고 여러분들이 등 한번 올려주시고 그 등이 불 한번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의 근심도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런 그 보리심이 백 년 동안 얻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하루는 풀을 밝히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찌 비록 오늘 부처님 법당에서 법당에 오셔서 새새 생생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오셔서 그래도 그 마음을 낸 것은 이렇게 가치가 있다 하니 올 때마다 그 마음을 내시라.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그래도 만고에 근심이 있더라도 우리 부처님 앞에서 환하신 부처님을 만나 뵐 때는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지심으로 기여하겠습니다. 그 한 마음이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등불을 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것이 비록 때로는 내일 또 어떤 근심을 만나면 살짝 어두워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 킨 그 등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 자베도랑 참법에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도 그 순간에 큰 불빛 순간에 일으키는 그 보리심을 보리심을 귀히 여기시라. 귀히 여기셔서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그래서 자꾸자꾸 그래도 다가가오려고 그러시고 근심이 있어도 오늘은 절에 가서 그 마음을 털리라. 내 그 마음을 오늘 법당에 다 놓고 가리라.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바로 보리심을 바라여 그 어두운 방안에 등불을 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시고 하는 그 마음을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반야신경하고 천수경하고 그렇게 해서 진언도 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을 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화음경 약속이 다 끝나고 신중단행에서 반야신경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뭘 외워요? 반야신경 쬐끗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다 환자제보살은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 고뇌의 바다를 다 건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으니 야 사리부라 잘 들어봐라. 관세현보살님은 오온이 공암을 봐 버려가지고 어떨 때? 이 반야바라밀딸을 행할 때 그 고뇌의 바다를 건너버렸다. 그 사리부를 묻지요 반야바라밀딸이 뭡니까? 하니까 알려준 게 이거라. 알려준 게 그래 네가 진정으로 알고 싶냐? 네가 진정으로 관자제보살, 관세현보살님처럼 세상의 근심의 바다를 흘리 건너서 저 고해의 바다를 건너고 싶냐? 그럼 내가 너에게만 알려주기라. 3세의 모든 부처가 왔다. 여기에 의지해서 됐다. 그게 아재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합니다. 그게 지혜의 바라밀이오, 지혜의 등불이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아재아재 바라승아재. 이걸 맨날 신중님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준 거를 너희들만 알아라 하고 3세의 부처님의 비밀을 알려준 게 그놈의 아재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여러분들이 심심함은 하는 그겁니다. 그거 하면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켜진답니다. 그의 지혜의 등불이 켜지니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하고 계십니까? 오셔서 스님들 따라 우리 스님들 따라서 하다승아재 바라. 할 때 이미 우리의 저 위에 신중단에 있는 등이, 그래 저 등이 이름이 뭐예요? 지혜 총명등 아니요. 아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혜 총명등을 지혜 총명등으로 부르는 거야. 그게 신중단 쪽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을 보고 아재아재 바라. 아재아재 바라.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켜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앞에 지혜의 등불이 켜주십시오. 그래서 저것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아재아재 바라 하면 내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는 거라. 그리고 천수경을 부처님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쫙 하다보면 뭔 진언이 나와요? 봐요. 소원 성취 지난 오만목하살바다 사타야시베우 오만목하살바다 사타야시베우 오만목하살바다 사타야시베우 부처님의 중생을 향해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을 왜 들어주고 싶으냐. 소원이 되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심의 그늘이 사라지는 방법에 소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소원 성취 지난. 그러고 부처님 보고 제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는 그 등불이 켜주십시오. 소원 성취 지난 오만목하살바다 사타야시베우 그래서 부처님 전화했는데 저 등 이름이 뭐예요? 저게 소원 성취 등이라. 제가 이걸 법문에 꼭 설명을 해줘야. 이게 아시니 큰일 났습니다. 저기에서 어디 10년이신 분 다닌 분들도 아니고 30년 이상을 다니시는 분들이 태반이신데 그래서 저 등을 소원 성취 등이라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맘에 등은 소원 성취 진원이오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잠아재요. 그리고 광명 진원이오 그걸 통해서 내 맘에 등을 켜고 그 마음으로 부처님 도량의 저 등이 밝혀져서 우리 가족의 그늘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생각에 올린 등이 지혜정명 등이오 화음성중 등이오 소원성취 등이오 또 돌아가신 분들에서 저기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 극나왕성 등을 켜주는 겁니다. 밝음은 밝고 환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문과 같고 부처님의 가피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밝은 등불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생을 다할 때 저 멀리서 불빛이 켜지는 그걸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올린 등이 얼마나 많이 올렸는데 내가 평생에 킨 등이 한 수천 등은 될 것인데 그 등에 한 등만 여러분들이 이생을 다할 때 켜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겠습니까? 단 하나의 등불만 켜도 그것이 바로 아미탈 세계로 인도를 한답니다.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돼서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일심의 마음으로 그 등불을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자님 여러분 몸은 나이가 들어서 가시겠지만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은 그 20대나 10대 때 이 조교사 도량을 밝았을 때 그 마음 어디 한치라도 늙은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큰 마음 내시는 그 보리신 것 같은 그 마음의 가치는 크고도 크니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해도 나는 머리는 희도 마음은 밝다 내가 주름은 져도 이 평생 킨 등은 너희들보다 많다 나는 그래도 내가 화장을 안 해서 피부는 좀 이렇게 햇볕에 걸고 해도 그래도 내가 마음의 부처님을 향해서 킨 등불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밝고 환하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보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보사님들도 그런 자꾸 밝은 마음으로 그래도 밝은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오셔서 할 때 그것이 밝은 태양과 같은 가피를 서로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이제 오늘이 3월 삼진이고 이제 3월이요 4월이요 춘삼월이요 춘사월은 이제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치요? 이제 조금 더 겨울에 이렇게 걸음 조금 덜 디뎌셨고 조교사 1점 들어오는 횟수가 좀 들어오을 때 해도 이제는 손자도 한 번씩 데리고 오시고 아들도 한 번 바빠도 주말때 아들도 한 번 데리고 와서 저 위에 저 많은 3만 개의 등들 만 3천 개의 등 중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불을 밝혔다 한마디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네 그럼 그 앞에서야 틱틱거려도 갈 때는 우러문이가 저 등을 켰기 때문에 내가 잘 되겠지 이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자식입니다 이제 3월 초하루 초이틀 초삼후를 맞이해서 우리의 불장님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부처님을 향하는 등불을 환히 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 마음속으로도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불장님들